한 번 더 찍을게요 오 잘 나온 거에요 수연아야 이로워요 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저를 선택해주신 홍수재 제작진, 감독님 모든 분들께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시작서부터 제가 아주 뜨거운 반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서 촬영 끝나면서도 덜 걱정하는 그런 촬영을 마치고 있는 것 같네요. 여러분들도 한 번씩 건강하시고요. 코로나 아직 안 없어졌으니까 한 번씩 더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팬분들 감사합니다. 먹겠습니다. 한번 더 찍을게요. 이리 예쁜 것을 됐죠?